그리던 그리던 여기는 이제 탁 차올려야 돼요 그리던 님을 만나시자 그리던 님을 만나 여기 할 때는 있는 힘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스리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던 님을 만나시자 그리던 님을 만나 만단 정회 제모 다요 만단 정회 제모 다요 만단 정회 만단 제모 다요 시작 만단 정회 제모 다요 만단 정회가 온갖 정과 해포를 말하는 거죠 그리던 그리던 님을 만났는데 그리던 님을 만났는데 그리던 님을 만났는데 뭔가 정과 해포를 다 이렇게 풀지를 못하여서 만단 만단 정회 제모 다요 시작 만단 정회 제모 다요 나리 나리 자리 자리 시작 나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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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시작 하늘과 오니 글로 민망하시자 글로 민망하 하 노메라 하 노메라 그리던서부터 곡까지 연결 시작 그리던 그리던 짐을 만나 환단정에 제 못하여 나이 참참 그리던 그리던 오니 글로 민망하 그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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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민왕 한옥 내라 그리던 짐을 만나 만단정에 제못하여 날이 장차 밝아 오이 글로 민왕 한옥 내라 손자리를 앉아서 글로 여기서 쉬고 민왕 이렇게 돼야 돼요 글로 민왕 한옥 시작 글로 민왕 글로 민왕 아라 글로 민왕 글로 민왕 여기 글로 민왕이 여섯 박자에요 한옥 내라 이렇게 글로 다시 시작 글로 민왕 한옥 내라 whatever 한옥 내라 한옥 내라 이게 한옥 내라 두 번째 한옥 내라 한옥 내라 한옥 내라 한옥 내라 한우메야 놀고 가세 놀고 가세 너무너무 너무너무 놀고 가세 어려우세요? 오늘은 끝까지 다 나갈게요